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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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까지 제가 했던 작품들의 결과는 굉장히 달랐고 제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연기를 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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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그램 찍어? 아니요, 개봉을 축하드립니다. 아 이게 내꺼야? 네. 그림이 여기서 그리는 거죠? 나 추고 있네. 나도 이래요. 어머 어머. 보자. 그린이에요. 그동안. 이렇게. 동작은 제작진 제작진 저희 딸 해주세요! 영화도 봐주세요! 저희 딸 해주세요! 저희 딸주!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딸 크림이 메인의 작곡 욕을 했던 이재입니다. 오늘 이놈이 자리도 있는데 저희에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엄마의 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도 한 번만 해주실까요? 아니. 너무 공손한 인사 해주셨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부탁드려요. 언니 언제부터 그렇게 공손하셨어요? 아니 인사하라고 하셨잖아. 역시 태생이 착하신 분. 얻어 걸렸어. 잘 부탁드린다고. 너무 웃겨. 이래서 카메라 24시간 돌려야 돼. 그니까. 괜찮은것 같아. 궁금하다. 힘든다. 잘 부탁드려요. 힘들다. посмотрим 저희가 검사패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밀양 감독님이 직접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. 이 영화의 시작은 재정주 프로듀서였습니다. 영화의 첫 번째 관객은 역시 재정주 프로듀서였고 가장 마지막에 극장에 나섰는 역시 재정주 프로듀서라는 것을 합니다. 그래야 이 영화는 당신입니다. 이 사신이 잘나서 다른 이야기를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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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